안녕하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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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한 끼 주셔라니까? 어? 어? 진짜 한 끼 주셔라니까? 아유, 왜 그래요? 진짜. 아니요. 나 혼자 있어요. 아니, 혼자 있고. 아니, 야. 야, 너 왜 그래? 야, 휘재야. 얼굴을 보여줘 봐. 밥이 없어, 집에. 아, 들어와 봐요, 들어와 봐. 밥이. 아유, 알았네. 아유. 모르는 거 같다니까. 아유, 들어오세요. 아니, 형 밥이 없어. 들어오세요. 우와, 연예인이다. 우와, 이럴 수가 있다고? 어떻게 해. 근데 지금 아기들 막 오고 있어요. 어디서? 학원에서. 그 유명한 서준이. 나 너 경기전 졌잖아. 그거 온 지 2년 넘었어. 여기서도 슈퍼를 했어요. 했어? 네. 아유, 태권도 오늘 왜 여기 집에 있어? 안 나가고. 형 집밖에 안 차? 안 나가요? 안 나가? 네. 근데 또 왜 열어줘나? 아니, 태권도 좀. 야. 아니, 진짜 우리 밥을 안 해요. 아, 그러니까 알았다고. 어떻게 해. 저 밥에 아무것도 없어요. 아니, 알았어. 언제 오는데? 집사람하고 얘기가. 아, 너무 짜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. 나 몰라, 진짜. 진짜 모르겠어. 나 너무 놀랐어, 지금. 내가 한 번에 덜다가 올게 이렇게. 천천히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시간이 없어, 그래. 잠만요. 저건 형제 전화를 할게. 이거 놔두고 드시면 그건데. 방울토마토. 아니, 아니야. 방울토마토 그거 시원해. 일단 한 번 넣어, 덜다가. 네, 네. 나 너무 놀랐어. 나 깜짝 놀랐어. 진짜. 깜짝깜짝 깜짝깜짝. 젠장 이래 이렇게 쳐봤네. 고생할게. 고생할게.